안녕하세요 아랑드롱 이영훈입니다 오늘 군이 이천강에서 잉어 한마리 붕어 잉어 칠십 한마리 붕어 삼자 다섯바리 메기 한마리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에마 테라칸을 타고 지금 이천강에서 철수할락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아랑드롱 이사장의 아랑드롱 이사장의 고기 성적을 발표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아랑드롱 이사장의 아랑드롱 이사장 보이시죠? 이놈이 워낙 크고 노질나네 노질나네 워낙 커가지고 좀 노느라 싹 넘으셨고 됐어 이놈이 지가 얼마나 힘이 신지 니한테 이겼나 자 오십시오 시아리 창아지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요것이 메이기랍니다 메이기 귀여운 메이기 다음에는 오늘의 주인공 오늘의 주인공 이응어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응어는 너무 빵이 좋아가 이응어는 어르신들이 가만히 있네요 그러면은 이응어는 그대로 모시고 집에 갈 겁니다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봅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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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